베트남 얘기만 나오면 뒤집어지는 거야. 하지 마소! 바로 그냥 발을 이렇게 해봐. 둘째야 베트남은 어떻노? 이러면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니한테 노총각 히스테리를 부르시는 거야. 아침에 이것 때문에 싸우고 저랑 싸운 거야. 그때 싸우고 부산에서 집에서 출발해서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아이고. 1년 동안 말을 안 했죠? 1년 동안 안 봤어요. 어머니면 걱정이 되시니까 그 사람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그 이야기가 너무 솔직히 그냥 올라와요. 왜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모르겠어요. 저 마인드는 여자는 고생 시키고 싶지 않아요. 고생 시키고 싶지 않다. 나는 주고 싶은데 많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거 자체가 외국주자가 들어와서 고생하는 거나 이런 거 자체가 내가 좀 싫어요. 나 때문에 부인이 고생할까 봐. 우리 앞으로 싸우지 말고 잘 삽시다. 이제 화해합시다. 잠깐 갈 수 있을까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머니께서 꼭 막 해야 되니까 오하시기 바랍니다. 아하하 아들아 네 어릴 때 내가 엄마 놀이도 못 했다. 내가 형님은 혜이비도 주어서 보내고 쪽기 오진 않았는데 너는 못 준 않았는데 쪽기에서 몇 번 쪽기 오고 안 그랬나 그랬는데 내가 그거 다 알고 있다. 네 어릴 때 학교도 혜이비도 줘도 못 하면서 학교 가라고 쫓아내고 또 쪽기 오면 또 쫓아내고 했다. 미안하다. 아들아 그래 내가 그게 항상 마음에 걸린다. 책값 사주지도 않으면서 책 공부하라고 그래 그것도 내가 미안하고 내가 네한테 미안한 게 너무너무 많다. 아들아 엄마 미워해도 내가 말 안 했구만 나는 너무 네한테 한 게 없다.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 미워해도 좋다. 근데 아 그렇긴 했는데도 네 아들은 엄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니까 나는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 아들아 우리 막내야 아이고 나는 네한테 딸 한 가지다. 네가 나서서 엄마 도와주고 모든 것을 나는 네 딸처럼 생각한다. 네가 너무 잘해줘서 네가 너무 잘해줘서 나는 단삼 딸 뽑지 않다. 그리고 너무너무 고맙다. 아들아 우리 아들 사랑해 사랑해 형님들이 계셔서 조금 많이 치이면서 네. 아이고 죽겠다. 그래요. 아들아 어렸을 때 형편이 조금 어려워서 많이 이제 형님들 위주로 그렇게 해주시다 보니까 그게 많이 마음에 걸리셨던 모양이에요. 아 아 그 어릴 때 이제 큰형 작은형은 육성 애비를 주고 옛날에는 또 방위성검 있었어요. 방위성검 있었어요. 네. 오늘 50은 50은 달라고 했는데 앉으시는 거지 그러니까 학교 가면 손바닥 맞으니까 응 학교 못 가겠다고 그러면 그럼 집에서 말고 학교 가서 말고 그렇죠 그렇죠 오고 갈 데가 없는 거죠. 저희도 그때 당시에 이상하게 학교에 공만큼 같은 거 안 내버리면 때렸어요. 맞아요. 손바닥 이렇게 그게 세상에 제일 분하고 억울합니다. 그런 시들이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도 지금까지도 마음에 계속 걸리셔서 항상 큰형은 기가 죽으면 안 되니까 줘야 되고 둘째는 둘째는 줬다가 안 줬다 그랬고 너는 막내니까 큰형이 대표는 냈으니까 너는 안 내도 돼 막 그랬던 게 막 가슴에 한이 된 거예요. 네. 아 정말 아니 힐링 나오면서 절대 안 억울해야지 했는데 아 엄마 정말 집안에 모르는 어려운 일이 좀 많이 있었던 모양이죠? 어린 시절에 네. 아버지께서 저기 초등학교 졸업을 제대로 못 하셨는데 네. 운 좋게 옛날에 골드스타 있었잖아요. 네. 금성사라고 있었잖아요. 네네. 거기에 취직이 되신 거예요. 아하.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